엘드스쿨5 스카이림 스카이림 이어서 가죠 시작합니다 찬바람 부쌌더니 목이 맛이 갔네 하자 저번 시간에 드디어 암살자로서의 장비를 구했는데 저는 이번에 할게 많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퀘스트 모드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암살자로서 먹을 수 있는 맛은 다 본 것 같거든요 벌써 벌써부터 할 말은 아닌데 이미 암살자로서 볼 수 있는 맛은 다 본 것 같기 때문에 형태를 잡아가면서 한 가지 기술로 암살자가 되면 좋으니까 이제 환영은 너무 강해 지금 단계에서 환영은 너무 지금 500이고 지금 단계에서 환영은 너무 지금 500이고 아 잠깐만요 도서리에 관해서 아따가 파괴 섞어서 한번 마법 할까 왜냐면 이제 파괴법사한테 도둑종에 암살자 암살자 중에서도 이제 파괴법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써야될지는 약간 감이 안오는데 함정으로 죽이면 될라나? 어우야 어어 오우 야 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아 기분 음료가 굉장히 낮은데 이건 이제 왔다갔다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늘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카이 림이 원래 폭이 좀 넓어요 나 일 왜 오냐 얼마나 넘냐면 이 방송 프로그램의 데시벨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이너스 60이면 여러분이 듣기 어려울 정도구요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보다 더 낮아지면은 소리가 너무 커서 깨집니다 근데 이 스카이 림이 게임은 마이너스 60 이하에서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0까지 확 와버리기 때문에 음량을 올리면은 음량이 이제 맥스치에 달으면은 깨져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량을 키우시고 보거나 내가 목소리를 줄여서 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임이예요 계획 안 끝났어 상자 어딨어 하하 두배로 줘 미친놈아 무슨 계획대로야 이 상황인데 아 갈까 원래 암살자를 안해도 스카이 림 최강 사기템인 윈드시어를 얻기 위해서 게스트를 깨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단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윈드시어 자체는 필요가 없겠죠 무엇보다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단검도 얻었구요 이번에 얻은 단검 데미지가 전에 있던 단검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암살자 세트를 벗어도 충분한 데미지가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벗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아 가자 이 배가 암살자 게스트를 안하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서 가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거 벗겨진 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길을 뚫어놓은 줄 알았네 내가 순간적으로 어두워 게임이 그렇다면 이제 암살 좀 해볼까 딱 대 진정한 암살자는 찌꺼기들은 안 건든다 구경 좀 할까 우리 너 하나 정도는 죽여도 되지 않을까 넌 찌꺼기가 아니잖아 오야 야 너 원래 안 죽이면 이러는구나 항상 죽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노래도 부르네 어휴 이제 다 끝났어 레스토넌은 흰색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도 들을 수가 있네 항상 죽여서 몰랐어 황자 죽이기 전에 가져가자 아 근데 오리골 올라가면 분명히 날려낼텐데 그만 뚜껑뚜강해 아 풀어야 돼 이거 죄송합니다 라이벅을 열어버렸네 뭐 문제 있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내가 뭐 잘못 들어갔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막 너 이름 뭐냐 아 선장님이야 어 선장님 어 선장님 선장 잠깐만 선장님 사라졌어 야 선장님 아 나 안 배우고 왔구나 지금 어 열쇠 있다 만능 열쇠 선장님도 만능 열쇠 갖고 있습니다 갈까 이리로 가고 싶지 않아 다 열 거야 전문 열러 간다 으흠 시방 주무시는 분이랑 서 계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잘 가시구요 새로운 무기야 새로운 무기 얼마나 좋아 오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아이 음 이 장비 좀 땡기는 데 나 견갑이기도 하고 나중에 입어보겠네 기념품으로 원래 암살자들이 암살자가 아닌가 그건 살인마들이 자기가 이제 전리품 모으지 않습니까 처리하고 저걸 순간이동으로 들어가버리네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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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도 않으면서 눈치도 못했으면서 지금 노가리 까는 거 없어 연습하는 거지 지금 들어오면 얘기하려고 이번엔 특별히 유언을 들어주겠습니다 고려해 보겠다 자 이래도 도둑질하면 덤빕니다 황제 옷 내놔 음 나가볼까 올라가서 칼 해소해야죠 칼이 필요할 만큼의 강적은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에본이 워리어로도 문제 없지 않을까 지금 밸런스 생각하면은 얘가 더 안전했지 밀리긴 뭐가 밀려 간다 어어 미친 게임 어때 보이냐 아아 보이는구나 어우 식겁했네 갑자기야 아아 놀랐잖아요 8레벨인 주제 지금 말이야 나 레비 몇인데 30인데 지금 어? 놀래킬거야 어쭈? 나 흡 흡단검이야 이씨 이리와 흡혈되는 것 좀 봐 전투암살자다 암살 솔직히 외창 아니야 어 한방 한방 세긴 하는데 솔직히 나 숨어다녀서 뒤통수 때리는 거 내 창 아니거든요 응 응 카아 무기는 맘에 들어 이 무기 예뻐 인정합니다 단검 중에 제일 예쁜 거 같네요 멜론스가 좀 별로야 그런 디자인은 좀 커야지 예쁜데 단검이 그 디자인이니까 약간 뭉뚝해 보이잖아 깔끔하고 좋아 이건 가야겠다 좋아좋아 잠깐만 아까 후설을 좀 후설을 좀 해야겠어 환 환영에다가 이제 은신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손맛도 없고 캐스트 진행에 따라서 약간 힘을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설정에 따라서 데뷔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암살자로서 싸울만한 환영이 약간 이제 약간 전술적으로 쓰이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압도를 해버리니까 쓰면은 아주 무력화 시켜버리니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보석 숨겨놨어요 시끄러 나는 너의 보석을 갖고 싶었어 난 떠나겠네 너는 과음에서 죽은 걸로 죽을 때 대선을 치고 역시 다크 다크 브라더도가 잘 짜여져 있긴 하다 어딨냐 다크 브라더도 좀 밟아둘까? 단계를? 아씨 깜짝이야 어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이거 해 굴려 있어도 먹어둬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귀찮게 하려면 게임 앞으로 귀찮게 하려면 게임 어허 음 어우 왜 이렇게 어 야 여기 다 치웠네 착하게 그래서 2만원 받아주고요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허 얼마이지 지금? 3만 5천원 나 그럼 원래 1만 5천원 있던 거야? 야 돈 많이 썼네 나 시작한지 얼마 3주도 않았는데 정산이나 하자 나 저한테 경갑술을 듣고 경갑을 일단 찍겠습니다 방어정을 좀 올려놔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후의 수선은 역시 근접전투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드를 하게 되면은 설정에 따라서 이제 환영이 안 통할 수도 있고요 면역이 있기 때문에 완전 면역이 은심면역도 있어 심지어 설정에 따라서 혹시 모르니까 이만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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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수선이어도 1대1은 되겠지? 아야 왜 레벨업을 했다고 벌써? 몇 명이 있건 일단 몇 마리 잡긴 할 거 아니야 수선까지 와도 암살은 가능하니까 가령 조심하시고요 아하 단번에 몇 업을 한 거야 2업 3업 어디보자 견갑방어구 70까지 올라갔죠? 철권에 상록수 적성 주도권 소용돌이 속으로 회피도약 아 이거 좋다 어 이거 하면은 엔간하고 다 피해지겠는데 면역때문에 저런게 필요했어 얘기잖아 뒤로 점프하는 거리가 반밖에 안된다고 딱이네 한손 좀 찍자 한손 집행인 이빨자국 난타 이거지 이것 때문에 이거 있는 거지 지금 지구력변의 암살이라서 그 정도 세긴 한데 저거까지 하면 시너지가 있으니까 아하 어하 어허 어허 여기 숨지기가 갑갑하지 어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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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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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가 있을 때 암살자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동료만 달랑 남아있고 나는 암살로 싸우는건 그럼 동료를 빨리 구하러 갑시다 지자 로고는 내 취향이 아니니까 우리 그분 데리러 가자 서브캐 받아놨거든요 미리 말놀이 나중에 하고 이거 이거 무려 솔츠하임이라 솔츠하임이라 이 말이야 무려 고양인데 개도 한 마리 살까 아니 오반가 내가 가져와서 한번 만나보자 기다려 여기서 3만 5천원을 가진 남자야 보통은 없는다고 야 왜 경갑을 하면은 후반을 가도 약간 기분이 좀 흥흥흥흥흥하지 중갑이 좋아 너무 중갑이랑 묵직한 모기들 단갑 이런거 내 취향 아닌가봐 빠져들어서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캡틴 기아만드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거 알겠습니다 소울츠하임 너무 나쁜 놀라운 도둑이 근데 내가 거기에 가진 거 아니야 당연히 강신도가 나를 때렸어 뒤지기 싫으면 가는게 좋을거야 음! 음! 아우! 아우야! 하아! 숨이 턱턱막히네 나 오늘 또 디비니티 킬뻔했잖아요? 디비니티 너무 재밌더라고 졸라 웃긴게 뭔지 압니까? 게임 제가 한 2시간 하잖아요? 몬스터 한 10마리인가 15마리 잡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약간 이제 상대 내가 4명이고 상대가 몇 명인데 약간 이제 솔직히 말해서 레벨 차이가 나 내가 초반에 레벨 차이가 낙차 심하게 해서 캐스트를 안해서 초반에 이게 차이가 심하잖아요? 1,2레벨 차이가 그래서 더 재밌는 건지는 몰라도 나보다 센 녀석이 7명 나왔고 내가 4명이니까 전략적으로 싸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이도 높게 잡아놔서 재밌더라고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고 가자 그냥 가도 진행되기 때문에 드래곤본도 물론 드래곤볼이랑 별개로 챔피언의 망치 나 줄래 동료한테 어 아 이것도 해버리자 카리오스도 카리오스 장군이었나? 어? 아 야 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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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 얘기했어 나 뭐였니? 나 뭐였니? 2번이었니? 어쭈? 그 짧은 손으로 지금 가만히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완전 뻗으셨는데요 이분? 참 죽은 척하는 거냐 지금 대짜로 뻗어서? 진정해 진정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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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 야 야 뭐하세요 아 진짜 극혐이시네 이분 죽어 아 아 회장님 쪽지 줄게요 가두세요 어차피 가는 길모이기 때문에 카리오스 장군은 은근히 간지 터지거든요 잘 싸우는 편이기도 하고 이름이 장군이다 보니까 데드스타일 하면 약간 기분이 업되죠? 설마 아직도 빠른 치유 안 가져왔냐? 아 왜 그러냐 추하게 야 뭐야 이러지 말라고 개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난 스카림을 하면서 정말 배드스타일 역겹게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폴아웃 3 했잖아요 한번 난 폴아웃을 늦게 했거든요 역겹더라고 폴아웃은 폴아웃 벌레들은 차원이 다르더라고 뭐 어떻게 하냐 짤방 짤방으로 뽀 VR 영상 하는 거 봤는데 극혐이긴 하더라 참 심각하더라 나 망치 나중에 줄래 지나갑니다 여기 아무도 없던 걸로 아는데 어 먹은 흔적만 있고 아니군요 내가 오자마 죽여서 없던 걸로 기억했나봐 잘가 이제 없죠? 이거냐? 뭐였냐? 아 호로돌프의 집이 여기 맞잖아 아 내려가는 걸로 가야되나? 어디 가는 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이 맵이었니? 아니 아니였나? 여기였니? 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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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꼭 찾을라 그러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읽어줄게 내가 특별히 유언인데 뭐 이 땅에 올려다 삼켜버릴거야 인간적으로 요리왕 잡았을 때 요리법 같은 거 알려줬어야 됐어 안녕하세요? 치사하게 안 알려주니까 그렇지 다리에 안 밀려 이거네? 양손 향상 궁순 정보 많이 나왔네요? 나도 양손 쓰고싶다 양손 암살자 한번 하고싶은데 나도 양손 방치로 암살 얼마나 멋져 잠깐만 진정해 야 야 야 야 야 약간 진정해 일어나자마자 그러는게 어딨어요 이 개네 상롬에꺼 어? 놀랐잖아요 자 가볼까? 망자의 행진 카르요 어딨어? 카르요가 보이는 건 시내 안에서 아 이거 여기 쇼오도레 있네 야 쇼오도레 있다고? 이동 도중이네 설마? 이거 약간 위험한데? 일로와봐 잘못 머물렀다가 기대서 살해당할 수도 있고요 쟤네들 진심으로 진짜 로고보단 쟤네가 예쁘니까 아 일로 가는 도중이었어? 아 재수 드럴게 없네 진짜 아 저기 있었는데 야 아 그만해 아 역겹네 진짜 온다 온다 잘 봐야된다 괜히 왔다가 인카운터 잘못되면 작살나거든요 쟤네 약해서 내가 맞이해줄게 카치끼리 걸어서 간다 거기서 고양이가 말을 타 선봉 가져왔어 같이 가자 프렌드 프렌드 너 약해보이는거 아니야 너무 가정용 고양인데 야? 장비좀 보자 어 너 한손이었어? 양손전사인줄 알았는데 좋아 이거 가져가 야 너 이미 강해졌다 야 하하 야 이미 거의 최강급인데 가자 오라이 잠깐만 잠깐만 야 야야야 에센스 있지? 아 놀랐잖아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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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다져보자고 아 이거 방향 한번 난 왼손잡이라 이 말이야 야 나 너무 시꺼맣다 야 너 썸네일로 예쁘겠다 디자인이 난 컨셉에 충실해서 시꺼만데 나 이렇게 시꺼맨어? 안보이는데 아아 갑시다 여기는 항상 얘네랑 싸우죠 우리 동료의 선택이 궁금해 이것만 따고 은신할거야 오 전투망치 우리 어딨어요? 우리 어딨어? 뭐하냐? 야 멤버들을 저렇게 딸피로 만든다고? 오 야 어 습격자 나왔네? 아 존납 열심히 싸우네 자식이 말이야 왜 이렇게 세니 너희 야 카르요 우리 카르요 개작살랐잖아 어 개같은 거 야 오랜만에 본다 이기는거 아 레벨이 뭐 30이구나 생각하니까 당황스럽네 근데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만한 여지가 은신 때문에 왜 혹시 위험하긴 해 은신 내 생각에 도적은 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특허 안 시켜두면은 애매하게 해 놨다가 은신 안 먹히잖아요 어 투명 안 찍는다거나 그러면 약간 이제 낙채가 좀 있을 것 같애 은신이 안 통할 만큼의 이제 상황이 오면은 아 지금 나야 뭐 환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하지만 순수 은신으로 가면은 은신 당검으로 근접으로만 가면은 약간 불편했을 것 같애 물론 체력 찍으면 안 불편했겠지만 아 완전히 이게 목이 가버렸네요 큰 났어 쟤 때문에 은신의 의미가 없어 저세 저새끼 저거 카치 동료는 다 그거잖아 카치 동료 몇 명 있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명 있지 않나? 두 명 있는 걸로 기억이 안 나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지자르고랑 얘 아니야? 카르요? 그러면은 스카이님 팔로워 카치 컨셉이 있는데 다 중갑인 거 아니야 그래서 카치 카치 이제 카르조 아 얘 30이네 맞네 카르조라고 써있네 여기는 카치 둘이야 어 어 심지어 지자르고는 카치라고 써있지도 않네 걔가 쓴 거 별거 안 써있다 경험 무사야 그냥 근데 이 카르요가 확실히 예쁘게 생겼어 얘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난 카치이 귀엽게 생겼다고는 상상 못했는데 얘는 고양이 같아 의외다 쟤는 인기 많겠는데 전에 한번 데려간 적 있는데 별로 뇌치앙 안이라서 나눴거든요 원거리에서 활만 쏘고 붙으면 방어만 하니까 건방은 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근데 허스칼은 허스칼이라고 해야되나? 리디아 같은 애들은 약간 좀 더 잘 싸우는 편인데 좀 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음이라도 썼으면 병행하는 애였으면 좀 좋았을텐데 야 근데 어떻게 카즛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중갑이냐 짜루고도 짜루고 뭐 중급 안 입힐 수 있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 심리라는 게 말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어디 갔냐 카르요 카르요요? 아 놀랐잖아요 어때 감상이 어때? 오지 마시고 간다 카르요 어디 갔냐? 리오야 꼈니? 쟤 꼈나본데 쟤 꼈나본데 여기 있지 않았냐? 어디 갔어 얘? 어디 감? 내가 얻어서 못 보는 건가 설마? 아 아니지? 아 생명감지 좀 가져와야겠다 암살자인데 필요하잖아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내 앞에 있어서 심지어? 카자 내가 못 입는 이제 보헤시아 장비 같은 거 다 너한테 주겠어 보헤시아가 이제 은신에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소리가 줄고 독도 있기 때문에 독도 쎄거든요 윈드시어가 딜이 약하기 때문에 쓸만 하겠죠 그리고 뭐 스펠 브레이커 라던가 스펠 브레이커가 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가 아마 노래보파 할 때였는데 스펠 브레이커도 이제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묻었었죠? 난 스펠 브레이커는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은 아닌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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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 없다 그랬나? 상향이 있는 게 이제 오디네이터 폭 때문에 상향이 있다 그랬나? 알라가 상향 할 리가 없지 왜냐면 스펠 브레이커 자체가 이제 너무 잘 깨지니까 난 레벨 제한 없는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쓰레기라서 나름 이제 데이드릭 아티팩트 방패인데 레벨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안되나? 고양이는 얼굴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약간 귀엽지 않을까? 키도 나고 망토가 필요한데 쟤 이불 뭐가 올릴까? 또 망토 없는 게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 보헤시아 하나 깨러 가자 보헤시아 위치가 좀 성관시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가죠 드래곤 잡을 때 도움 될 거 같은데 어그로 끌어주다가 너가 어그로 끌고 내가 때리면 되잖아 여기 클리어 안 돼 있어? 왜? 왜? 이제 평타 한 방 안자 솔직히 말해서? 어 드래곤이다 야 강하다 너무 강하다 무기 바뀐 게 너무 쎄 지금 암살자 세트가 필요가 없어 가자 너 장변 맞춰주면 내 생각에는 적수 없어 지금 나이도 기준으로 진정하자 아 아 병신아 야 안 통해? 아 날개비 판정 때문에 내가 단 걸 몰랐나? 몸이? 아 잠깐만 생각해보자 어 이걸 아 이건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애매한데 쟤 위치가 좀 먼저 쓰고 은진을 건 다음에 턱 얼굴을 붓고 아 날개 왔다 지금 어? 아예 안 통하냐? 어? 어 은진 아예 안 통해? 아 야 잠깐만 통하는데? 전투 도중에 안 통하나봐 다른 애들 통하는데 어찌 턱어 다른 애들은? 어 잠깐만 전투 도중 면허 못 봐줘 어 22 들어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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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날아갔으면 나 죽었다 진짜 진심으로 야 말! 몸빵대 드래곤은 좀 고전이야 물론 암설자가 화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게 있긴 한데 좀 그렇다 아 죽표랑 다 써야될거 같애 드래곤 때문에 아 야 어딨냐 야 박업해야된다 냉기장 줘야겠다 너 냉기랑 화전 줘야겠다 드래곤 때문에 솔직히 전기는 필요없는데 내가 죽이면 되니까 암살로 아 쪼꼬쪼가 그렇다 아 니가 몸은 되야돼 내가 죽이려면은 애초에 한성이 낮아서 죽이기 쉽지 않네 아직 남았니? 금방 쏘져 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하급으로 풀로 차냐 인재도 어떻게 박아놨길래 아 진짜 혐의네 진짜 나 메이루스 그냥 얻어야겠다 어 디자인적으로 좀 싫긴 한데 어 이 당검 생긴거 맘에 드는데 좀 혐의네 솔직히 말해서 알람 뜰거 아니야 아 나 일로 왔어 일로 가는 길 아닌데 어 어 잠깐만요 아 감기가 독하게 늘었네 큰일났네 어딨어 아이고 나 이번주 한적한데 말이야 방송도 오래오래 할거고 놀랐잖아 아이 꺼져 한데로는 저거 다는것 좀 봐라 저기 하급정도 밖에 안돼 수준 아아 개떼놈들 이거 조용해 어둠마 갑시다 갑시다 아 으흠 내 풍부 가는길 제일 불편해 음 보헤시아가 길같이 가는데라서 닥쳐 나 좀 쓸어버려야지 빨리 나 장비 원해 종료 장비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지 뭐 나 30짜리만 쓴다 요즘 덕투스도 30이었는데 지자레고 해야되나? 어차피 나 레벨 33이라서 차이도 안나고 지자레고가 더 쓸 것 같아 나중 가면 근접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사냥꾼이지 친구 없니? 없으면 죽어야지 자기 동네에서 술 마시면 안전할 줄 알았나 저런 누가 이런 심한 짓을 했대 고맙다 락핏 아흐흐흫 길 싱숙생숙한 것 봐 야 언제 와도 흑혐이야 이 길은 와도와도 똑같애 심지어 정식으로 돌아가는 정식으로 길이 나있잖아요 보통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약간 이제 삥 돌아오기 때문에 뭐 가로 가도 갈 수 있으니까 약간 조심해야겠다 완충제도 없고 물론 무게가 적어서 딜이 반감되긴 하는데 실력 자체가 적으니까 교단 동료는 내가 하겠어 나 카르요 다시 찾아오는 거 귀찮은데 미리 하고 올걸 아예 가서 이동하고 오자 세로야 아 세로야 어딨니 세로야 세로야 시세로 어딨니 카르요 이리 와봐 원래는 동료가 못 들어온 성역에 내가 이제 따봉이기 때문에 들어보죠 자 어디로 가있죠 평소에 상관 따라가나요 내가 지금 혐인데 나 집 없어 있어도 나 따라올 것 같은데 우는 거 맞냐 내가 내가 시세로를 저렇게 보내주면은 그래도 이제 나이트마다로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닌데 보헤시아를 영접했는데 신내림 했는데 한번 나이트마다로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카르요 샀는 건 좀 빡셀 것 같은데 이리야 시세로 이런 말하는 게 뭐하지만 니 단검이 살짝 땡기긴 했거든 뭐하니?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얌전하냐 멀리서부터 해야 되나? 응원하랭니다 응원하랭니다 야 안 오냐? 응원하랭니다 응원하랭니다 무슨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하고 누군가 죽으러 가세요 발로 들어가 빨리들 벗는 게 또 안쪽에 자유로운 게 흐흐흐흐흐흐 네 말하자 오오 네 응원하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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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왜 이렇게 면역있냐? 무슨 나이트 마드가 지켜주냐?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리 와봐 야 실화야? 아니 뭐 그런 기능 때문이야 진짜로? 일어나봐 일어나 뭘 돈두덫이야 뒤질라고 너 때문에 데려온건데 야 일어나 그만 엄살 떨구 일어나 일어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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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팔려 들어가 야 면역있냐 설마? 너 어떻게 된거지? 이게 안되는 애가 있다고? 어 잠깐만 나 상상도 못했는데? 어 진짜 안돼? 야 말도 안돼 진짜 안돼? 안되는 애가 있어? 믿을 수가 없다 항상 리디아로 했거든 리디아나 스벤으로 했기 때문에 저 캐스트 자체도 별로 안했고 왜냐면 저거 어깨 디자인이 너무 별로라서 에보니 에보니스트 랑 똑같은데 어깨에만 힘이 없거든요 어 상상도 못했다 야 야 안될 수가 있네 아 쟤는 인식이 그건가 보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가 없지 끝난 다음에 데려오는데 캐스트 끝난 다음에 쟤는 왜 이렇게 생기가 넘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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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왜 그래 개인적인 일이야 대리인과 대화하시오 네 어? 어? 아휴... 카리오역 길바닥에 죽어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에센셜이 있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또 어떻게 뭐가 걸릴지도 모르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동 유닛이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거 헤어질 때마다 재중집하기 되게 힘들겠다 여기! 주님은 도와줘! 죽이는 게 캐스트야 미친 나 함정 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믿을 수가 없구나 확인 좀 찍을까? 아 나 뭔가 병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암살자 컨셉에 맞춰서 야 나 이거 저거 안찍고도 썼던거야? 미쳤네 경험치 빨아주고요 2분의 1인데도 잘된다 야 매지카 소모 감소도 있어? 화창한 날씨면 화염주문 자연의 힘 신체 봐라 화상용터 자연지면 봐라 어 야야야 한방이라고요? 스침사?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두번째 파괴도 저겠다 밤에 쓰면은 무조건 손해네 저게 제가 주 선물이 있습니다 두개 동시에 못 박죠 이거 내려오세요 성능좀 볼까? 아 데미지 혐 어딨냐? 어디갔어? 이거 방감 주의가 애매하거든요 암살자 세트라서 어색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보인다 내가 스치면 죽는다 마자가 없어서 워메해 마법 운영하기가 좀 번거롭긴 해 이러니까 야아 시방 말한테 짓는거니? 야아 진정해 나대지마아 어 야 잠깐만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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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 잘라 빨아야돼 야 이상거 쓰지마 이상거 쓰지마 아 야야 걔를 풀어주면 어떡하냐 갑자기 살짝 위기였어? 어딨냐 오케이 오케잇 죽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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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세상에 보충해서 가야겠는데 그 내가 반지중에서 이제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의 등목 할아버지의 유산이 있는데 어? 어? 누가 이런거 갖고 있으래 여깄죠 이거 쓰자 그리고 힐좀 힐좀 하게 해줘 빠른 치유좀 가져가자 이제 슬슬 배울때가 됐다 내가 대움이 필요하다 귀찮은 애들 막 쓸어버릴때 내가 일일이 죽이면 귀찮으니까 하업으로 다 쓸어버리자 나 뭐했길래 이러냐 언제 풀리냐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언제 풀리냐 이거 버그 걸린거죠 지금 껐다키면 풀리지 않을까 설마 안풀리면은 니 게임이야 나 저번 저번에 세이브 안하고 껐어 설마 아니지? 아씨 아씨 잠깐만 보이시아 깨면은 풀릴수도 있잖아 안풀린다면은 아 잠깐만 싫어요? 야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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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어어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진짜야? 버그 마스터인 내가 이거를 넘기다니 아니 내 생각에 죽이면 돼 혹시 모르니까 가보고 혹시 모르니까 가보고 진짜 없애면 되거든요 아 이 화면으로 나 게임해야돼 그럼 계속 어디야 아아 개같은거 빨리 죽이고 풀자 솔직히 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아아 화면 좀 봐 꺼져 리디아 유산이죠 아 화면 좀 봐 와아 극혐 보이지도 않아 난 티셔츠 쓰고 그냥 바로 가자 아아 씨 시끄러 나 바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 화면으로 게임할 수 없어 깨면 풀릴 거 같고 내 생각에는 깨면은 한번도 나오기 때문에 보이지나가 그러고도 안 풀리면 이번 회차 마무리야 잠깐만 아 진짜야? 진짜 마무리해야 돼? 아 물론 캐스트 모드를 내가 다음 회차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으악 아 아 아무데도 없어 어두운거 플러스 화면까지 이상하니까 더 안보이네 이게 어디였지? 가자 비교 뭐가 뭐야? 아무도 없어 철검이냐? 어디 어디까지 나가셨냐 쟤? 아 너 투명해도 반응하냐?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야! 습격자한테 졌어? 38짜리인데?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안졌네? 아 죽어? 아아악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다 죽이라고 그랬지? 맞다 나한테 밖에 있는 애들도 죽여야 되지? 내가 죽이면 끝인줄 알아 순간적으로 의지 100 섀도우 오리어도 되죠 이제? 걔가 문제가 아니라 화면 좀 돌아오게 해줘 이걸 혐의야 어디로 가더라? 저쪽이였나? 어디로 가더라? 저쪽이였나? 저쪽이였나? 어? 일구에 하나? 어? 미안 어? 미안 미안하다고? 아휴 귀찮게 구네 아휴 귀찮게 최상급 매직과 상급 변화 오우야 미쳤네 너 막 주는 거 아니냐? 빨리 죽여야 된다 ㅈㄹㅇ 어? 야야야 잠깐만 못발근한 거 치러왔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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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벽에 부딪혔어 아 잠깐만 몇 명인지 대체 레벨 낮잖아 얘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애들한테 지진 않지 남살자여도 어? 멋있어 몇 명이야 아 왜 이렇게 짧아요 단거 아 너무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 그냥 마커보고 따라가서 죽여야돼 화면 좀 봐 어어 미친 버그게임 이거 마지막 꽃 죽이면 거기서 나오던거 보이지요? 역배니? 잠깐만 야 역배였어? 어? 야 잡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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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겸해진다 어 잠깐만 안 일어났냐? 일어나면서 대화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냐? 아냐 아냐 화면 밖에서 화면 밖에서 지금 이제 가자 내가 이 그을림 좀 풀어줘 너의 그을림을 계속해서 그을림을 계속해서 너의 그을림을 계속해서 항상 기억해 너의 그을림을 계속해서 그럼 그을림을 계속해서 어우야 개같은거 너무 심각하다 야 빼블레나 여기는 보물상자 다 안 털어가겠습니다 귀찮네요 여기 나가고 싶어 이제 카리오한테 주자 카리오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한거야 루요야 자신있지? 스펠 브레이크로 드래곤불에서 못막나? 못막겠지? 누적땜이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이스그레마방 해주는게 낫지 않나? 와저도 붙어있고 던스타가 카리오 어디있을까 음 없을때 털어보자 한번 털고 보자 일단 하하 하하 살짝 식겁했어 오랜만에 무서웠어 클래스 하하 야아 택배좀 봐라 어썸하다 어썸해 야아 좋다 자 어디있을라나 카리오 횡단이 어 그 있을거 아니야 걔네랑 카리오 고담씨트 고담씨트 아야 가져가 어 딜좀 봐라? 자 빨리 찾으러 가자 고양이들 우리 고양이들 어디있나 아 고양이들 어디있나 잠깐만 장사각 잡는거냐 지금 여기서 어디있냐 어디있냐 카치트 카치트 잠깐만 야 너희 뭔가 좀 조촐해졌다 야 어떻게 된거야 나 털어서 그래? 야 어디갔어 카리오 카치트 카치트 그리고 넌 카치트 네 카치트 여기가 오 어머 이거 어떡하냐 다시와봐 카리오 어디갔어 카리오 카리오 나 윈드시어 갖고 있다고 걔 야 신화야? 아니지? 야 멤버 다른 멤버 어디갔어 에이 야 어디갔어 다른 횡단인가? 카리오 카리오 장착해야지 이제 루요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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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카치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카이렘은 당신의 평화로운 환경을 하여 이쪽인가 뭔데 근데 여기 어디였지? 여기 장사하는 데가? 도시 쪽이었나? 머하컨 쪽이었나? 도시 쪽이었죠? 가깝하네 큰일났네 이거 내가? 왜? 근데 돈 많으니까 상관없어 그딴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윈드시어가 더 중요해 1500원은 돈도 아니야 근데 이럴거면은 저렇게 많을거면은 생각하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자리 박아도 되잖아 어 장사하고싶은 날 하고 안하고싶은 날 안하는 거 그냥 나중하게 이거 지금 아닌 것 같다 어디 있었지? 리프튼 쪽에 있었나? 어? 어 야이구 던스타에 있을거야 던스타에 대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던스타에 대기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던스타에 주웠으니까 내가 카리요 카리요 맘에 드는데 카리요 데려가고싶은데 아카리 카리요? 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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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납치해가네 카리요 윈드시어 맘에 들었나보다 너 들고다니네 개자식이 내꺼 들고다니면서 지금 나를 못본척한거냐 그냥 지나갈라 그러는 것 봐라? 하여튼 고양이들 섞여서 내가 내 거미 형태도 모를 것 같나 빨리 입도록 또 방어도 되냐? 그러고보니까 어우 방어되네 다리야물래 빼버렸네 채 너는 한손 안통하니까 재생이 낫겠지 그나마 어차피 마법 안쓰잖아 쪼르믄 돼도 거의 맥스구먼 망토에 맞아 달린거 주지 않나는 나 장비 입자 나 이제 암셋 입기 싫은데 나 고대 암셋도 필요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상으로 오히려 난 이거 입는게 더 땡기는데 살짝 아 이거 겹쳐지는구나 두꺼랑 예쁘잖아 가자 뭔가 어울려 넌 내 호위고 나는 이제 요원이고 아 근데 나 황제호식 천이라서 좀 그렇네 판매나 하자 가자 에보니 세트 플러스 윈드시어 어 많이 세트였죠 동료 30대인거 생각하면은 지금 거의 뭐 탑 레벨의 전투력이 아닌가 윈드시어가 있다는 시점에서 어 도트딜도 넣을테 도구로 내꺼 사가세요 너보다 내가 장비가 더 많은거 같다 야 아 돈 벌 수 없어? 왜에 소울잼이랑 사자 돈 너무 많잖아 아 아 뭐가 어울려 장비 아 제 장비 역시 구리다 어깨퐁이 있어야돼 어 어깨퐁이 있어야돼 저거는 벌릴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은데 아 일단 무게 나갈까 뭐하는 것부터 처분하자 어 애매한거 보소 아 왜이렇게 애매해 아 소울잼 안사 아 돈 이렇게 모아도 사실 쓸모없긴 한데 생각하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말이야 자 파괴 좀 알려줘봐 파괴 암살자다 파괴 암살자 쉐도우 워리어를 해피로 쓰면 되잖아 어 그리고 이제 파괴 마법 쓰고 뭔가 어울리는데 암살자랑은 안 어울리나? 몰라 야 알려줘 뮤비 아 네 지금 없죠 댕기 고맙네 어디ème 해복을 찍어야되는데 회복은 필요하기 땜에 어딨어 야 좀 어디갔냐 그래도 아예 세팅 자체를 바꿔야겠다 나도 어 나 미안해 때릴 의도 전혀 없었어 아 흐흐흐흐흐 아 진짜 누구 말고 또 누구 없나 스카이림 카짓 한번 쳐보자 카짓 mpc 없어 mpc 대컬룩 아 아 아 얘는 텐트는 싫은데 자는건 모르겠다 밤에 한번 가보자 내껄룩 아 법사는 뭔가 안내해 내가 법할거야 호의무사 둘이면 충분해 잠깐만요 제가 멈췄어요 이건 아닙니다 됐다 저기 안자냐? 잠좀 잡아 날 믿고 한숨 때려 행운이 함께 하겠네 배가 너무 고프다 잘라고 저기 텐트 쳐놓은거 아니야? 자 그만 뻗당기고 잠도 안자네 얘네들 잠도 안자네 얘네들 야 잠좀 자 야 왜케 옹기전기 모여다녀 빨리 앉으면 얘가 칼 뽑았잖아 지금 안졸려? 안졸려? 24시간 동안 안자네 저놈들 말이야 술집가서 npc 가자 아 기억이 안나는데 카즇 막상 카즇 살라니까? 리프트 네도 한 명 있었나? 리프트는 일단 걔는 확정이잖아 아르고니아는 확정이지 메인캐스트에 하나 나오지? 여자 아 걔는 됐어 아 걔는 됐어 걔는 사라질거같아 캐스트 하다가 주무세요 이 걔같은 게임아 장사 그만하고 잠좀 자 잠좀 자 내가 자도 돼 미친놈들이 야 너희가 자라고 아 진짜 이럴거야? 누워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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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호의하는구나 평소엔 뭐야 저기 있다고? 어? 뭐 뭐 뭐랑 싸우러 가냐? 지금 주무시는게 어떤가요 친구들 어디갔어 친구들 밥 10시 다 벌써 야 이리 그만하고 이제 앉아나봐 얘네 그냥 아예 이렇게 바로 가짓이 도와주 이제 이럴게 도와주 도와주 나와 아 꿈도둑이 아니야 꿈도둑이 아니야 꿈노예였어 꿈노예 잠깐만잠깐만 어 제발 내가 이 기회를 놓쳐야 된단 말야? 아 제발 제발 그러지마 아 잠깐만 두개 필요해 두개 필요해 야 야 잠깐만 내가 너무 너무 호투렀어 내가 야 쟤 맘에 든다구나 1번 어어어어어어어어어 2연만 하고 오자 여기서 2업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게 좀 먼데 이렇게 업하는건 어 이렇게 업하는건 조금 먼데 아 이거 너무 멀다 이거는 이거 아니다 다음 기회를 찾자 사냥 날까? 아 내가 착각했네 꿈먹기랑 꿈노애랑 착각했네 내가 안 찍었었구나 너무 즉흥적이었어 쓸데없었거든 애초에 꿈노애나중에 하자 어어어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야 보여줘 너의 힘 이길 수 있어 너라면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라 방해 없다 야 엔시피 싸워봐 그렇지 이길 수 있어 독뎀 들어가잖아 방어하지 말고 그렇지 쎄다? 뭔 소리야 메모드 잡으면 엔간한 건 다 잡는다 이제 막타! 겸치 됐고 오 쎄졌는데 확실하게 문제없겠는걸? 엔간한 것 여길 올려던 게 아니었어 엠살이나 하자 어? 잠깐만 어 저기요 신정하세요 신정하세요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아 니가 걸렸냐? 아 눈 감기기 직전을 때려버렸어 너무 못참았어 해치워 그래 할 수 있어 자 카루의 성능을 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내 성능도 봐야지 내 성능도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 화끈한 해력 체력 회복 이거지 아니 아니 여기 있다니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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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한 무빙이었어 음 진정해 가 꺼져 아 어디서 말이야 나 못 끼고 있니? 아 맞다 나 암살 데미지 절반으로 됐지 암살 세트 버려서 그래서 거인이 한방에 안나왔구만 나약한 놈들 말이야 바로 적대라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진정해 네 자네들은 말이야 경찰 죽이고 돌아가서 뒤엔 놈도 죽이자 저 놈 저 놈 저거 동료가 쳐맞고 있는데 말이야 신경도 안 쓴다 이 말이지 야 어떻게 게임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배율이 높을 수가 있냐 아무 생각도 내가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하긴 하다 안 죽지? 안 죽지? 안 죽지? 어 아슬아슬했어 문 따면은 나 죽죠 가야겠다 그냥 저 hasn't 담 Ooo 구르기 아ин 택스 다음 싸게싸게 나오세요 구르기! 아택스! 다음 싸게싸게 나오세요 여기 아니죠? 물약은 물약은 맞지 뭐 이따위로 박아놨냐 물약을? 너무한거 아니냐? 안먹어 이씨 아유 딱 들어와 어 올라가 있지 지금 저기지? 두번 안당하지 지구력이 몇인데 인마 어? 잘 왔어 이동하자구 하하 새로운 동료를 위해서 열심히 브레쥬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음 잘 가시구 레벨업이다! 체력 자 진정해 진정해 뭐랑 뭐랑 싸우는거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시방 비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인가 말이랑? 오우야 이거 안된다 염구까지는 염구까지는 화염마업 쓰고 싶지 않은데? 룬을 쓰면 몰라도 음 메머드랑 거인만 잡아도 꽤 많이 올라가니까? 좋아 점심 절반인데도 꽤 많이 빨고 있거든요 지금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안보이면서 보이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코를 그냥 찢어볼라 어? 코 대! 코 대! 응?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동료들만 다 모으면은 얘네 다 작살나는거야 마아! 작살난다 임마 한영의 은신 한영 100 찍겠다 이러다가 한영이 너무 사기야 잘라버리구요 너무 잔인한거 아니냐? 판치락까지 됐잖아 잠이구요 가자 한영이 재밌는 마법 없나? 너무 한영이 이제 빼다 박아 놓은거 밖에 없어 통하면 사기고 안 통하면 건데 지금 통하는데 지금 너무 사기라서 좀 재미가 없어 호감도 호감도 미연씨 찍어줬구요 미연씨 찍어줬구요? 아냐 아 너 너무 별로야 용기 하아 너도 암살자 해라 그냥 야 잠깐만 상급 용기하면 얼마나 풀러서 되나 도망을 안 치지 않냐 다? 도망치는 놈도 있냐? 온 분들까지 다 기어 나왔네 아 저 대학 가는거 같은데 출근하는거 같은데 아냐 우리 필요한다라면은 출근 안할거야 그치 혼자 놀고 있지 지금 학생들이 보이콧 했나봐 내가 배워주겠네 특별히 멍청한 녀석 나밖에 가르칠 놈이 없다 이 말이지 내가 배워주겠네 특별히 가자고 택도 없네 절반이 적긴 하구나 인정 예쁘게 되어주면 gesture Lost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여성 거짓말이지? 야야야야야야야 다 왔어.. 야잔침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다왔는지 안 다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라? 어? 어? 루 vac 모두 진정하시오 진정해 진정해 야 그만 때려 야 이 그릇에 너희가 잡겠다 야 모두 진정 아야 진정 좀 해 그래 진정 좀 하시오 진정하시오 다 짜지시오 아 그만하시오 아 아 병신들아 아 졸라 도우면 안되네 진짜 강도리를 좀 괴롭히면서 레벨링을 해볼까 나 오바야 나무 귀찮은데 있어 가교 농장 우스텐그라브 드래곤 몇 마리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드래곤 진짜 경험치 많이 주는데 드래곤을 잡을 수가 없다 너무 상성이 상성이 꿀려서 달타임 깼지 순서하게 올릴거면 약한애들 잡아도 되니까 헬겐 가자 방해만 안하면 야 뭐 잡겠지 내가 그냥 나 의식으로 잡을래 도움 도움 고향이라면 기본적으로 딸 수 있겠지 잘했어 오 뭐 히어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와바 이 여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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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거지 그렇지 야 장비 안 가져가 더러워 광역마비 같은 느낌이야 지금은 말보다 더 좋지 마비는 은신이 안 들어가잖아 통했니? 안 통해서 안 통했다고 아 야! 아 진정해라 어디서 말이야 어? 뒤에 누구 있어? 야 죽이지 마 내꺼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내꺼야 뭐랑 싸우니 죽이지도 못하네 뭐랑 싸운거냐 있긴 하냐 뭐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아하 야 이 수준 진짜 너무 저렴해서 수준이 너무 저렴해서 내가 당황스럽다 야 엉덩이 대세요 잘 됐습니다 대기 하아 가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가만히 있어 주시구요 고르기 다음 손님 저기 한 분 계시죠 다음 손님 손님들 가만히 있으시구요 아 손님들 가만히 있으시구요 치 졸라 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특별히 봐주 라 그랬는데 죽여달라네 죽는게 소원이면 어쩔 수 없고 뭐 딱 되세요 아 뭐 더 찍기가 좀 그런데 지금 너무 강해서 뭘 해도 딱히 이득 보는게 없을거 같애 느낌상 아 애초에 파괴맙도 그냥 뭐 진짜 뭐 쥐새끼만 잔뜩 나오지 않나는 쓰릴도 없을거 같고 아 저 공허한데 너무 세져서 너무 강해진 탓에 공허하다 야 애초에 분위기가 좀 안맞아 내가 퀘스트같은거 할때 진짜 면역 있을거 같애 적들 NPC 네임드든 캐스트모드하면은 아무리 양심없는 카즈이어도 남의 집 옆에 장사 안하겠지 여기서 하네 양심없네 꺼져봐 장사 접었대 장사 접었대 장사 안할거야 진짜? 아 왜들 이래 먹고 살아야 될거 아냐 너무 쉽게 갈라그런다 아 왜들 이래 얘네 아아 참거 아아 참거 카즇은 쉬는 날이니 설마 카즇의 날이야 오늘이 카즇의 날이야 카즇의 날이야 아아 카즇의 날이야 어쩔거야 이거 양손전사가 좋은데 동료는 카즇의 날이야 어쩔거야 이거 양손전사가 좋은데 동료는 쇼덜까지 가고싶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카즇의 날이니 카즇의 날이니 이렇게 많이 갔는데? 아아 카즇의 날이니 카즇의 날이니 카즇의 날이니 삼고양으로 썸네일 찍고싶단 말이야 둘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아 이거 헬인데 아이씨 24시간 하루만 4시간 괜찮은 날이니 오후 빼빼 하아 다 빼빼 빼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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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벌었나봐? 일 안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없어 여기 횃불인데 야 진짜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 저거 아니잖아 돌다 보면 맞물리겠지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가 너무 멀다야 아이씨 그 언젠가가 너무 멀다야 기미도 안 보인다 근데 여기 횡단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왜냐면은 왠지 그냥 가자 저런 카즈들은 마을도 못 들어가 도시도 어쩔 거야 이거 아 뛰지마 너희가 자고 있어야지 된다고 뛰지 말라니까 안 뛰는 것 봐라 오 진짜 진짜 야 텐트 안 칠 거야? 텐트 누가 가져갔어? 말만 해 누가 가져간지 나 혼내주겠어 장사 좀 해 제발 장사를 하던가 여기서 자빠져 자 아 하핳 아 엠비씨 카즈 많긴 한데 이제 예정 가자 던스타에서 한번 터치 한번 해주고 이동을 해보자 던스타 사이즈가 있지 개같은거 길목에서 보지 않을까? 여기 없다는 건? 장사하자 먹고살자 내가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 멍청하게 그게 지금 흠이야 어떡할거야 이거 돌아가면은 장사하고 있기를 일로 가자 리프트 빼고 바로 가면은 또 물릴지도 모르잖아? 어? 장사세가 없나보다 야 어떡하지? 잘생겼네 자식 다른 카짓을 찾아볼까? 내가 모르는 카짓이 있지 않을까? 급사라던가 아 근데 그런 애들 말고 전사 갖고 가고 싶은데 진짜 이거 데려가야돼? 아 싫어 그게 너무 흔하잖아 뭐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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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자식아 언제 죽였니? 그냥 순살해버렸네 아 아 아 더러운 도마뱀놈들 여기는 파충료들만 있나봐 냥냥이 없냐? 음란해들만 있잖아 아 아 아 아 스튜 아 이런 개팔인 동네에서도 이러면 어떡해 음냄이 정땠어 뭐 어디서 본거 같긴 뭐가 어디서 본거 같애 나 범죄 하나도 안주셨는데 어 어 어 진짜야? 나 현상소배되어 있었어? 몰랐어 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응? 이상하지?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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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뇌 뇌 속을 뒤져서 찾아내야 돼 윈터 헬럼은 덤머 밖에 없잖아 슬리스도는 다른 종종 없고 그냥 마르카스? 팔클리스는 너무 작어 아 아 아 마르카스 있을까? 마르카스 포스원 왔다갔다해서 없을거 같은데 오히려 더 오크도 있잖아 여기는 심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무시는 분 네 노예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카짓 없어 카짓 전투 고향이 없냐고 전투 고향이 없냐고 아 미안 미안한건 미안한거고 돈은 내꺼야 아 저기는 의원방이야 바로 인종차별주의자들 카짓이 없잖아 자 마르카스 입구로 가보자 아 좀 싸우면서 할만한 애가 필요한데 솔직히 카짓중에 센 놈이 하나도 없어서 지저러그가 제일 세지 솔직히 말해서 지저러그 말고 없잖아 센 놈은 지저러그 자체도 별로 안 센 데 말이야 겸이야 없어 가야한다 가야한다 건너가면은 캠프가 날 반기고 있을거야 음 과자오 아 흫 참 아아 아하 아아 ron 지불하는 팀 없지 않나 탈클리스에 있나 아 왜 경비복만 드럽게만 하나 꺼져 아 꺼지세요 왜 아니고 내가 모자 쓴 카즈시 장사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도 마르카스는 할머니가 하는 데고 던머였나 리포트 아래 있는 거기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이게 뭐야 아 몰라 임페리얼? 임페리얼이고 카즈 없냐? 카즈은 경비로도 안 써 걔 같은 거 카즈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 큰일 났네 도우드 꺼져 뒤지기 싫으면 어쭈? 진정해 어 오따대고 야 등대 오따대고 말이야 봤어? 이게 내 힘이라 이 말이야 어? 얘가 먼저 했어요 얘가 먼저 했어요 왜 가냐 그냥 아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이 새끼들 이거 카즈 싫어서 그래 내가 카즈이 노드를 죽였기 때문이야 이게 인종차별이지 들어볼 것도 없다 이거지 카즈 따위가 마이크 기저시켜서 데려가고 싶긴 한데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우 누구였지? 분명히 한 놈이 장사를 했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신뢰해서 mpc 기억이 안 나 mpc 하도 많아서 게임에 mpc스 아 장사 좀 하자 카즈들아 여기 솔차임에 아 솔차임에 덤머 밖에 없잖아 덤머 밖에 없잖아 솔차임은 덤머랑 노드밖에 없잖아 브래턴인가? 아, 몰라. 내가 다크브라더 호도서 다크브라더 호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가장 가망성 있는 데가 역시 카즈에 서 있던 데거든요? 텐트 쳤을 거야. 텐트 쳐야 자니까 얘네들은. 아, 진짜. 가로운 텐트족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재웠냐고. 당장은 안 보이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다 텐트 칠 텐데. 그렇지! 얘네, 어디감? 어디감? 모임? 모임? 어, 왔다, 왔다, 왔다. 저기로 가운데를 모여야 돼. 둘 다 강해보이는구나. 아, 요리하지 마세요. 빨리 밥 먹어요. 두 시간 주면 되지, 점심, 저녁 시간? 양손 무기? 아이, 그만 떠들고요. 12시야, 자자. 얘들아. 자자고. 그만 쳐보고 자라고. 어? 어? 아, 깜짝이야. 한 명 간 줄 알았잖아, 이 C. 장락 펴지 말고 장락을 왜 펴 밑둑도 없이 얘는 가망 없다 야 얘네는 자는 애들이 아니다 리프트는 가자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쟤네 활성화 됐으니까 다른 애들도 되겠지 슬슬 그렇지 너희가 쌍따봉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나 너무 필요 없는데 여기 있던 남자 어디 갔냐 전사 아 너무 이른 시간이다 아 야 주무세요 아직 6시에요 난 6시부터 잔다고 야 들어가라 그래 네가 망한 거 아니지 딱 돼 너만 누우면 모든 게 끝나 딱 돼 땅바닥에 눕는 것 봐라 하얀 고양이 앉지마 제발 그래 아 개 야 11시면 자겠지 착한 아이는 잘 잠들 시간이에요 빨리 꺼지세요 네코미미 막지마 개 막지마 자러가잖아 막지마 그렇지 그렇지 잘 막았어 야 잘 막았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이 딱 와 이거 시간 무한이거든요 참고로 좀비와 다르게 은신도 합니다 예에에에에에에이 묶이구러 노예 무려 화술까지 알려주는 만능 어 이건 괴산이 없었거든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וא׸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하핫 흐흠 아..너무 가까이 가서 그런가봐 아 왜그래 어 이거 바로 일어났는데? 미쳤는데 갑자기? 너가 저 왜 저러냐 갑자기 한번 노예가 됐던 전생의 기억이 떠오른거야? 너의 운명은 아야..엄살 부리지마 밤에..밤에 뭘 마셔 살찌게 빨리 들어가 자 뭐였어 얘 이 새벽에 장작을 펴겠다고? 손가락 잘려나갈라고? 고단순데 이 자식 이거 주울을, 외에러스, 외에러스, 외에러스 온 퍼스 내 물이 너무 깔아져서 하나가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 길 터라 길 터라 지나간다 지나가신다 길 터라 길 터라 개자식 새벽 3시야 잘 때 됐지? 주울을, 외에러스, 외에러스, 외에러스 저희는 베베의 위엄 아 쒀바 좋댔 주울을, 외에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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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러스 마이콜 여기서 대기하자 하아... 컴온! 컴온! 그렇지! 고양이 고양이 호위병 둘 고위병 힘들어 섭외하느라 힘들었다 와라 성능좀 보고싶다 야 아 근데 두번째는 솔직히 별벌리 없을거 같애 강철 세트기도 하고 카리오보다 약할듯 저항 필요한데 일어나 빨리 아야 다리 움직이는거 봐 야 이것이 평지에서 할 수 있다는 헤엄인가 개소리 하지말고 염구지 당근 빠뜨로 염구지 날 만족시킬 기술 염구뿐이야 너 빛난다 야 야 한번 성능 테스트 좀 해볼까? 너무 센데 가면 부담이 클거 같으니까 좀 적당한 데 가자 너 많은걸 잡았어 난 이미 그래 그래 그레이머 요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아 물론 거인보다 셀거 같긴 한데 너희는 둘이잖아? 아침에 가야지 가자 가자 너 얘들아 없는 절구 쫄았잖아 내가 좀 도움을 주겠어 은신 공격도 은신 공격도 추가 뜨냐? 모르겠네 이것이 염구다 이 말이야 어? 보여줘봐 어? 카리오 절반이네 아 꿈누 레벨 10이야? 아 10이어서 쟤? 아 실망인데 실망이 좀 크다 중대장은 실망이 크다 어라가 카리오 어딨어 카리오 말고 너 이름 뭐냐 근데 애초에 10번 10번 그냥 꿈누예요? 이름도 안 써놨네? 이름에 꿈누의 놈들 이거 건방진 꿈누의 놈들 말이야 따끈했어? 열심히 좀 해봐 말보단 강한거 같다 다행히도 데미지 나름 나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은근 잘 싸운다 그래 강탈자 상대로 잘 비비고 있어 야 야 은근 데미지 나오는데? 강찰검이라는거 역시 양손무기 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쏘고 와서 싸울 생각 없니? 너한테 투자한 장비가 있는데 강탈자 하나 잡을 정도면 센거지 솔직히 강탈자 센데 어 이정도 왼보면은 전쟁해도 안 꿀리겠는데 야 얘가 나보다 팔로보다 더 잘 따라 붙어 팔로 따라올 생각도 안 하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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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제 따라오네 저거 아직 노예로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구만 자기가 동료인줄 아는구만 너 왜 그렇게 입이 무섭게 변했냐 얘 왜 이래요 이 뭐죠? 공포영화인가요? 뭐죠? 얘 이 왜 이래? 식인 괴물같은 입으로 변했는데? 입술이 어 뭐 됐고 자아 오늘 이렇게 동료가 모였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두분다 이리 오시구요 딱 예쁘게 서어 깝치지 말고 그래 딱 서 그래 얼마나 예뻐 나도 조명빨을 좀 받아서 아아 이거 아 이거 좀 아닌데 이거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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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보인다 얼굴이 칼리오야 조금만 오를 생각 없냐? 이 정도로 하자 아 자 오늘의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아 오늘 1부기 때문에 2부에서 스카이림 할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카즈 동료를 새롭게 모았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구요 다 위에서 가는걸로 하죠 뿅 다 위에서 가는걸로 하죠 뿅 예 아 우수